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환율 관련해서 궁금증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카톡도 하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네요. 가장 정확한 건 그래도 우리 믿을 분은 이분 아니겠습니까?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뭘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 전에 환율 이유가 있습니까? 뭡니까? 아직까지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계속 보고 왔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지금 호가 얼마죠? 지금 1,190원.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0원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인 거고 미국의 달러 지수가 어제 아주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였었어요. 그럼 원달러는 거꾸로 보면 강세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한국의 고유의 이슈이거나 아니면 중국 쪽의 기업들이 최근에 디폴트 우려들이 조금 더 높았어서 그런 쪽이 아마 믹스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보다가 저희가 좀 수집하는 대로 좀 후반에 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중국에 만약에 뭐가 문제가 영향이 있는 건 중국도 당연히 환율이 뭐가 이상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상이 보여야지 되는데 올해 이후에 위안 달러를 보시면은 올해 사실 규제도 되게 많았고 헝다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위안 달러는. 이게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그냥 국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던지 간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스탠스들도 있었고 중국의 무역 수지도 되게 많고 FDI도 많이 좀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중국의 회사체 문제는 조금 좀 심각한 상황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을 파냐 사냐를 보면은 사는 거에 가깝더라고요. 중국 위안화는 오히려 지금 6.3 그러니까 6.4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계에서 환율이 이렇게 탁탁탁 변하는데 위안화는 사실 좀 늦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따라 올라가는지는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돼요.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어왔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 나오지는 않을 거다. 좀 높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좀 더할 거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면은 시장이 더 이상 놀라지 않을지 그리고 한 기간으로는 언제까지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풀리는 기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이제 제일 오늘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얘기가 나온 지 거의 1년 정도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과됐다고 해서 막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러기에는 약간은 기미 좀 오랫동안 빠져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업들도 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 이야기. 그래서 오늘 물가하고 투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예상보다 조금 더 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 그럼 이야기를 정신이 좀 분산됐는데 차분하게 일단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글로벌 물가 부담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생산자 물가인데 유럽 숫자를 보면은 좀 깜짝 놀랄만한 지금 생산자 물가 증가율이 지금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게 2000년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의 생산자 물가 추이인데 유럽의 생산자 물가가 전년동을 비해서 16% 16이요? 네. 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별로 원자재 수입하는 정도도 다르고 거래처가 얼마나 다양하지 뭐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숫자들은 되게 다르겠습니다만 저게 2008년도, 2007년도가 대부분 나라의 생산자 물가가 됐건 소비자 물가가 됐건 이전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훨씬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자 물가가 저렇게 높은 이상 소비자 물가도 이번 달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이 그림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 1분기 중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한 2월 정도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제 좀 물가 이슈는 지나갔나 봐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가 뭐냐면 이제 가로축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세로축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고 저게 EQ20이라고 왼쪽 아래에 써있는 이제 그 부분이 작년도 2분기 그때부터 이제 성장도 쭉 올라오고 물가도 쭉 올라오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린보이 형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살표로 점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보시죠. EQ2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글로벌 경제 모멘텀의 사실 정점이었어요. 2분기까지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거는 물가도 좀 올라가지만 성장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EQ21이라고 써 있는 데부터 4Q21이라고 써 있는 데까지 보시면 성장 모멘텀은 둔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니까 사실은 유가나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제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게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는 낮아지고 성장은 다시 높은 쪽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이게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지금은 가장 좋은 거랑은 반대의 모습으로 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1분기까지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낮아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에가 5.4%였어요. 전년동 월비. 이것만 해도 되게 충분히 높은 숫자인데 이번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 월비에서 5.8%까지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나와서 연말에 잘하면, 잘하면이 아니죠. 6자 한번 보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이제 5.8%로 5% 후반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미 5.4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막 어머 어떻게 큰일이야? 이렇게 엄청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못 내려오고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게 되게 안 좋은 그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좋은 그림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더 격화되고 있는 거냐 연말에 6 정도가 피크라고 봐야지 되는 거냐 아니면 6.5 혹은 7 이런 숫자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 품고 있어야 되는 거냐 저희는 연말에 보게 되는 6자가 아무래도 숫자상으로는 맥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미국 물가를 밀어 올렸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격화되었던 병목 현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임금이 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조금은 낮아지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제활동 지수예요 이게 여름, 저희 이제 여름하고 초가을까지 동남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가 아주 격화되면서 락다운을 했고 차량용 반도체가 되었고 여러 가지 원자재 그리고 기계류, 부품류들이 사실은 수급에 굉장히 많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계시는 그림이 차트 선들이 밑으로 갈수록 경제활동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어떤가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플러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활동이 조금 정상화되나 봐 이제 좀 괜찮아지나 봐라는 걸 뜻하는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되었건 인도네시아가 되었건 인도네시아는 심지어 플러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코로나19 이전과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병목현상은 일부 품목에 관련해서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안 그래도 병목현상 때문에 힘든데 한 번 더 우리를 고생시키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간만에 조금 괜찮은 이야기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고 이 자동차 판매랑 생산 같은 것들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지표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들어서 뭔가 병목현상을 가중시켰던 것들은 조금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 내년 2분기 이때가 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스텝이 꼬였던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지역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더 심하고 있지는 않구나 조금씩은 풀리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원자재 사실은 9월 이후부터 유가도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레벨업을 훅 하면서 아주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갔었죠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훨씬 격화되었었던 것 같아요 4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유가는 지금 80달러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증산이 효과가 있다 너무 작다 더해야 된다 이야기들은 있지만 유가도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도 막 상승하던 것들은 한풀은 좀 꺾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상승세가 완전 일단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철 수요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마무리될 거다 이제 원자재 가격은 안심나도 된다라는 쪽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더 이상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야 사실은 물가 부담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부담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이 한 10 정도의 부담이 지금 20, 30, 40 계속해서 얹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병목 현상의 격화 그리고 에너지 대란으로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에너지 대란으로까지 용어를 쓸 수 있었던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의 상승 석탄 가격의 상승은 그래도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지금 주고 계시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환율에 대한 관심이 조금 1196.75? 글쎄요 그래서 아직 특별한 뉴스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전일 대비해서는 좀 떴고 그런데 그 정도가 워낙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 1200원 됐다 그럼 뭐가 예상되는 거예요? 돈 빠져나간다? 우리 주 시장은 좋지 않겠죠 특히 이제 원달러가 사실은 요즘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증식만 너무 유독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기사들이 쭉 보고 저희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뭐가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반도체 쪽의 업황이 좀 안 좋아질 거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랑 한국 반도체랑 좀 종류가 다르다 보니 이제 그런 쪽에 한국의 반도체 업황의 내년도 전망이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섹터 쪽에서 산업 쪽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은 매크로 쪽에서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서도 수출 최고치다 그런데 뭐 증시랑 디커플링 돼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은 수출이 이렇게 좋으면 원달러도 사실은 되게 하락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경제 체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좋아야지 되는데 원달러가 올해 이후에는 중국 불안을 사실 대신 반영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원달러 차트는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올해 이후에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는 동안 올해 이후에 원달러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럼 복귀해서 조금 응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난해 연말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백신이 곧 개발될 거다 싱가포르에서 맞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그리고 다시 경제가 정상화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시도 최고치였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펀더멘탈하게는 그다지 좋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1080원까지 갔다가 사실 상반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1100원 정도의 봄 정도에 머무르다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이 됐었고 그리고 한국이 백신 접종 속도가 더뎠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1130원, 1140원 약간 펀더멘탈에 대비해서는 원달러가 조금 별로네 라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었다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한 달 정도 전에 1200원 한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장중에 1200원을 장중에 터치했죠 터치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한 1150, 60원이 1200원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헝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는 사실은 중국이 이거를 스탠스로 위안화를 안정을 시키는 거던 헝다 사태는 불안하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의 채권을 더 샀던 거건 결과적으로는 위안화는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데미지를 입는 국가 중에 유력한 곳이 한국이다 그리고 위안화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서 원화를 조금 더 매도했던 것들도 시장에서는 움직임들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더분들 운용하시는 분들 대응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위안화는 내가 매도한다고 해서 별로 영향이 없고 밀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답답하긴 합니다만 원달러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 변동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효과를 보고 자유롭다는 단어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취약할 때가 되면 엄청난 공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좀 나오면서 환율이 계속 모르네요 1,198원은 지금 못 가는데 네 네 17원 지금 1,200원 정도 찍을 때도 하루에 17원 오르지는 사실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1.4%인데 이게 네 보통은 하루에 코로나 아니면 2008년 이럴 때도 환율이 되게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럴 때는 40원, 50원 이렇게도 움직이는데 오늘은 좀 많이 아니 근데 아무 소식도 없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뭔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여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블룸버그 보다가 한글보다는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기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보 입수력의 차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를 보다는데 블룸버그에도 단말기 같은 것들은 뭐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앱으로 볼 수 있는 거에는 아직까지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뭔가 이 일이 생기면 어쨌든 뭐 위원님한테도 뭐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소식 같은 게 어지간하면 네 그렇죠 이제 뭐 뉴스 같은 것들이 전해져 올 수 있죠 네 저희 오건영 부부장한테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빨리 파악되는 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물가 얘기 저희가 계속 좀 하고 있고요 네 환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시죠 어차피 제가 물가 이야기에도 집중이 다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200원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당장 환율이 이게 뭐가 호가의 오류 이건 아니면 국내의 뭔가 지정학적인 우리가 이제 아직 캐치하지 못한 전해지지 못한 한국의 지정학적인 뭔가 이슈 이건 호가 오류도 있어요 있기는? 어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찍고 내려오는 거면 호가 오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뭐 이렇게 딜미스가 나서 뭐 어떻게 됐다 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1200원 찍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호가 오류일 가능성은 차라리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많이 옅어지고 호가 오류면은 이게 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요? 음 지금 국내 지정학적인 이슈는 아닐 거라고 저희 좀 기대를 하고요 네 그건 저희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중국 쪽 최근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이 헝다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음 중국 쪽에 좀 뭔가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뭐 도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되게 급등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국 쪽의 이슈라고 한다면 환율이 좀 어떻게 돼야 될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막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두어 달 정도 전에 헝다 이슈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했던 이야기들 한번 리마인드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헝다 이슈가 불거졌을 때 중국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10%가 넘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 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고 당장 경제에 대한 데미지도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하고 얽혀 있고요 기업 부채의 되게 상당 부분도 부동산하고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기업들이 최근에 해외에서 달러로 빚을 많이 조달했기 때문에 그쪽이 터지면서 중국이 뭔가 시스템 리스크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면서 원달러가 1,200억 원을 상향 돌파를 했었죠 그때 사실은 한 몇 주 동안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좀 우리가 많이 놨었어요 주가도 좀 반등을 했었고요 그랬던 이유는 전체 중국의 GDP에서 대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한 근거였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었고 이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한국이 되게 경제가 엄청 안 좋거나 방만한 경영을 한 게 가장 큰 이유라기보다는 당장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도 없었고 달러로 단기로 너무 많이 빚을 내다 보니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갚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대외 부채가 10%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100%이고 유럽은 200, 300%가 넘는 국가들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가 30% 내외거든요 중국같이 큰 나라가 GDP 대비해서 대외 부채가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거의 대외 부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 그리고 건설과 관련돼서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경제에도 금융시장에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나마 이게 다른 미국 증시라고 하더라도 중국 이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중국의 경제는 좀 누르는 요인일지라도 중국 밖으로 퍼져나갈 가능성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중국발 이 불안들이 조금 잦아드는 그런 가장 큰 배경이었다라는 걸 한번 좀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시는 저희가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사실은 환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차트를 굉장히 잘 보지는 못해서 차트를 조금 더 보기는 하야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200원 터치했을 때는 1200, 230원 정도에는 살짝 지지선이 있지만 상방 지지선이 없어서 상승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외화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누굽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있고요 한국의 은행들도 사실은 이 정도 움직였으면 지금 다 나와서 아마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주로 금융기관들 네, 금융기관들이라고 개인분들은 환율을 많이 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출업체들이 이렇게 물량들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이 9일이죠 월말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들이 외화 시장에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수주한 것들 돈 가지고 오면서 변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환율의 하락 요인이지 상승 요인이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금융 쪽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을 밀어올릴 때는 4월에 우리 외국인 배당금 지급할 때 그럴 때가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갑자기 환율만 튀고 이 정도의 시장 반응은 배당금이 되었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되었건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부분과 중국의 기업 디폴트 우려 이 정도가 지금 모아지는데 지정학적인 뉴스는 없어요 이 정도 뉴스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네요 글쎄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장을 안 한 상황이 있다 우리 은행 트레이딩룸 기준으로는 하여튼 뭐 여튼 몇 군데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다들 답이 없네요 1200원 뭐 일부에서는 뭐 북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확인된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영면 핵시설 관련된 이야기가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그건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헝다 문제냐 아니면 북한의 문제냐 아 이거 참 난처하군요 이럴 때 뭔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얘기가 그러니까 여튼 이거는 외국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환율을 되게 뭔가 거래하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지금 뭔가 저희가 정보를 못 드린 상황에서 계속 추정만 말씀드려서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이거는 외국인 국내는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한국을 좀 안 좋게 봐서 뭐 판다 이 정도라면 하루에 사실 이렇게 변동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하루에 이제 뭐 변동을 좀 장중형 오늘 변동폭이 크네 그럼 뭐 7원에서 10원 정도이지 이렇게 막 갑자기 20원 이렇게 했나요 네 특히 이제 어제 만약에 미국에서 뭐 금리도 좀 튀고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요 환율도 뭐 원화도 강세 달러도 강세였다 그러면은 한국이 너무 혼자 심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아직은 입수를 하지 못했지만 뭔가 좀 큰 좋지 않은 뉴스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저희 좀 의견들을 좀 나눠봐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어쨌든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요 이게 뭐 통상 장중에 장중에 뭐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서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인데 아침에 물론 9시가 다 돼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1199원 장이 시작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더 상승 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가는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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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사실은 상승폭이 더 크죠. 불안하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이런 일이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반영했었어. 이런 거를 하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승폭이 워낙 커서 이것도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알아볼 테니까요. 오늘 뭐 하필이면 우리 김효진 하시는 그 시간대에 이게 워낙 크게 이슈가 돼서 저희들도 뭐 이게 준비된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워낙 또 큰 이슈가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뭐 뭘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드리면 좋겠는데 아직은 정말 뭐가 없네요. 뭐 이거 저거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의 결론만 좀 저희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결론은 물가는 연말까지 높고 관련된 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분기 중반부터는 완화될 거라서 이제 완화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동아시아의 경제활동 재개나 뭐 천연가스나 유가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연말까지 연초까지 특히 한국 증시가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남아있지만 그게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맞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려야 하시면 지금 환율이 어디서 1200원이냐 이런 댓글들 좀 많이 보고 계신데 환율은 이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마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3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도 사실 원자재 가격도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거래소들이 여기서 거래하고 저기서 거래하고 그래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신흥국이 아니고 주요 국가라고 한다면 환율은 24시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3시 반 정도에 거래된 것까지를 해서 오늘 환율 예를 들어 1,1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사실은 시간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고 역의 환율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시간 실시간 환율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실 때는 뭐 몇몇 사이트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인베스팅 닷컴 같은 데서 지금 달러 지수도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만 치는 건 우리한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오류가 아니라면 그렇죠? 자 일단 뭐 김현진 위원 보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시황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 환율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이유들을 써주시는데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뭐가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거나 분석으로 나온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와중에 함께해 주신 우리 KB진권의 김효진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랩원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랩원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싱싱할 수 입니다. 그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